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동물에 비유해서 말상이다 아니면 원숭이상이다 고릴라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예의바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언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을 남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표현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원숭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듣는 사람은 아 그러면은 여기 인중이 이렇게 길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얼굴이겠다 라고 질의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고릴라 같다 라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강한 인상 그러니까 이게 눈썹뼈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안화상 윤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런 눈썹뼈돌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요즘 들은 이야기로서는 물고기상 뭐 혹은 뭐 인면허상 이라고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얼굴인가 이렇게 어 보니까 옆 얼굴이 이렇게 볼록형인 얼굴 그 이마에서 코로 내려오는 라인이 이렇게 어 내려오는 얼굴인데요 그런 얼굴이라도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전태궁이 넓고 인중이 짧으면서 윗니 보임이 이렇게 있으면서 입술이 도톰하면 예쁘네요 또한 자주 쓰는 용어로서 그 말상형이다 라고 하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말상 얼굴과 긴 얼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말상 여자 얼굴의 그 관상학적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얼굴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마 쪽 상한 면부가 긴 얼굴 그리고 눈에서부터 입까지 중간 얼굴이 긴 얼굴 또한 일명 주걱턱이라고 불리는 이 콧구멍 아래쪽 얼굴인 이 하한 면부가 긴 얼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말의 얼굴을 보면 뭐 긴 얼굴이라는 것은 일단 알겠는데 긴 얼굴과 이렇게 말상형 얼굴에 어떤 차이점이 다른가 그 이런 이목구비의 그 비율을 분석해 보자면 파란 화살표의 이마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빨간 화살표의 중간 얼굴이 길고 노란 화살표의 하한 면부는 짧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얼굴을 일명 말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관상고전인 마이상법에는 마면 면장삭 면장자 다신고야 라고 해서 그 얼굴형이 말상처럼 이렇게 길면서 이렇게 깎이면 괴로운 일이 많다 라고 마이상법에 쓰여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얼굴형들을 일명 말상형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긴 얼굴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특별히 이런 얼굴형은 말상여자 얼굴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긴 얼굴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 중안부가 길면서 코 길이도 긴 얼굴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얼굴 외곽선 안에서 눈이 어디 있는지 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코의 길이가 어떻게 긴지에 따라서 긴 얼굴 혹은 말상형 얼굴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얼굴 외곽선이 1대 1.5로 갸름한 얼굴 뭐 긴 얼굴이라고 볼 순 없지만 1대 1.5면 대부분 이렇게 갸름한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목구비 위치에 따라서 정상적인 비율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과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얼굴 비율이 변한다는 동영상에서 처녀 때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엔 성형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얼굴 비율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상 비율이 아닌 이러한 얼굴에서 얼굴을 작게 하고자 빨간선 모양으로 광대뼈를 깎고 하늘색 선 모양으로 사각턱뼈를 또 깎고 또 아래턱 돌려깎기 턱 끝 축소를 해서 얼굴 윤곽선을 노란 부분만큼 이렇게 작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눈과 입 사이 빨간색 화살표 비율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노란색 비율이 작아지게 되면서 왼쪽과 같은 정상적인 눈, 코, 입 비율이 오른쪽과 같이 중안부 긴 얼굴 비율로 되었는데 콧구멍이 보인다고 코를 이렇게 딱 길게 하는 순간 그 중간 사진에서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 먼 얼굴에 코도 긴 말상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코를 길게 늘리지 않고 왼쪽에 큰 얼굴에서 오른쪽에 작은 얼굴이 되었으니 이 빨간 화살표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안면윤각 수술의 장점은 취하면서 그러니까 안면윤각 수술로 얼굴 실제 크기는 줄어들었는데 이 비율이 말상 비율로 됐으니까 그 작아진 얼굴의 장점은 취하면서 비율을 맞추게 되면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가 긴 그리고 코도 긴 말상형 얼굴에서의 하관의 축소 효과와 또 코 길이를 줄이면서 인중이 늘어난 것을 인중 축소 리프팅으로 해서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를 짧게 해서 얼굴을 어퍼웨이팅 그러니까 위로 올라 붙어 보이게 하는 중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